한마디 오랜만에 만난 투샷이네. 사과영상 이후로 처음인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핫도어 TV의 각점 오빠! 오늘 먹어볼 음식은 청약계! 청약계 내? 청약계!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여자들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핫도어 TV의 팩트 체크! 여러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메인으로 나왔는데 어색해요? 좀? 저희가 이제 다 외우지 못해가지고 이제 뭐 얘기해야 될지 써놓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1번이 정재열 울다예요 이걸 누가 X끼가 썼는지 모르겠지 말아 이재승 이재승 썼고요 1번 정재열 울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즘 이제 채널에 대해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한동안 광고가 많다는 여론도 정말 많았었고 광고가 많은 거에 비해서 사실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광고가 많은 건 아니에요 광고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광고는 많은데 그게 상응하는 재밌는 콘텐츠가 없는 게 큰 문제였죠 사실 다른 채널 중에는 광고가 많아도 잘하는 채널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는 광고도 많지만 어떤 채널의 정책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흔들리는 시기여서 이제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 저희가 요즘에 이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최주부뿐 아니라 메일제이 심장의 밖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미래에 대한 마음속을 많이 정했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정재열의 의견을 계속 냈죠 근데 정재열의 의견이 뭔가 계속 부정적이에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이건 저건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보다 못한 이재승이 한마디 했죠 재열 님은 그냥 유튜브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이외에 김희연이 또 한마디를 합니다 재열 님은 그냥 지금 변명하는 것 같은데요 한 5분 있다가 정재열이 갑자기 맞는 것 같아 난 지금 유튜브를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회의가 진전이 안 되고 계속 뭔가 싸움으로 쓸데없는 약간 싸움으로 이제 진행이 되더라고요 남은 유튜브가 하기 싫어 갑자기 선전포구 때리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닭똥같은 눈물을 갑자기 똑똑 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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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리시더니 한 시간 동안 울어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많이 지금 어제 눈물 많이 빼신 상황이고 지금 아마 오줌도 안 나올 거예요 어제 미리 다 빼놔가지고 운게 포커스는 아니고요 대충 제가 7년차 동안 이제 한 번도 안 쉬고 사실 유튜브를 달려오면서 어느 순간 이제 이거에 대한 재미나 목적 의식이 좀 옅어졌었는데 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이제 이 채널에 출연자이기도 하면서 기획자이기도 하면서 정재열 씨의 말을 한마디로 대단하자면 나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같이 그동안 저는 같이 회사를 키워왔던 입장에서 이걸 오랫동안 지속을 했고 제이는 앞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입장이 없고 오빠의 입장은 뭐였죠? 저는 이제 지쳤던 거죠 스스로 계속 다독였어요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잘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저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어제 회의하다 보니까 이재승이 어? 유튜브 하기 싫어하시는 거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 감정이 받쳐 오르고 물론 저도 제이나 기동이의 심장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열심히 같이 익사시 해야 될 텐데 사실 뭐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뭐 개인의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게 단순히 쉬고 온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왜냐면 꽤 오랜 기간 지속됐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같은 구성원들이 힙을 합쳐서 얘가 뭔가 의욕적으로 뭔가를 찾을 수 있게 좀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개인 채널도 얘기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두 번째 소식은 기동 씨가 나오다 안 나오다 하고 있잖아요 거의 안 나왔죠 요즘은 네 거의 안 나오고 진짜 어쩔 수 없을 때만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잠시만 안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기동 씨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거 같은데 유튜브 하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근데 제가 지금 유튜브 할 때는 아닌 거 같아요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는 거 보다 크리에이터들이 뭔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누군가 한 명은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잘할 수 있고 해서 잠깐 잠시만 안녕 그 꿈이 왜요? 회사를 어떻게 하고 싶었대요? 회사를 엄청 성장시켜야 되는 시기인 거죠 지금 그러고 싶고 왜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워요 이걸 사실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한 얘기 하나도 이해 못 하거든요 우리가 돈을 위해서 뭐라고 사오라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7년 동안 우리처럼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성장시키고 지금의 조회수를 이 정도까지 유지하는 유튜버가 실제로 있어? 거의 없죠 사실 거의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5년 전, 4년 전 심지어 3년 전, 2년 전에 봤던 유튜버들을 봐보세요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정도 유지하면서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근데 저는 이것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뭐 최주부도 진짜 억지로 비틀이기 비틀이기 하면서 몇 명이 왔죠 확장업방으로 시작해서 뭐 시트콤도 했다가 채널 딱 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잡탕 사실 진짜 별 짓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그래도 정말 잘하고 있긴 해 왜냐면 여태까지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그래도 평균 조회수가 30만, 40만, 50만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만 해도 잘 살아있고 한데 여러분들도 시청자로서 아시겠지만 5년 전, 6년 전, 2년 전에 봤던 유튜버를 안 보잖아요 그리고 그 유튜버분들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니까 저희는 여러분들과 꽤 오래 만나고 싶고 앞으로 계속 시청자들을 만나려면 지금 이 환경으로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를 하면 할수록 시청자의 눈은 더 높아져요 기대감은 점점점 더 높아져요 근데 그 기대감을 충족해 주려면 그만큼의 더 큰 스케일의 제작비가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해외여행 갔을 때 한 번 갔을 때 500만원, 600만원 썼거든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팩트시크하고 각장업방 하면 팩트시크 뭐 돈 한 푼도 안 들었고 각장업방 했을 때는 15만, 20만원 썼어요 거기다가 지금 30배가 제작비가 뛰어요 뭔가 저희가 조금만 더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고 하면 그러면 원래보다 조회수가 30배가 더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나오냐? 안 나와요 새로운 채널은 많이 나오지 조회수는 뭐 똑같거나 낮아지지 기존에 하는 거 맨날 하면 맨날 똑같은 거 한다 발전 없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점점 조회수는 떨어지지 새로운 걸 시도하자니 구리다 그러고 구리다 그러지 뭐 구리다 그래도 어쨌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새로운 걸 시작할 때도 버텨야 되는 자원이 있어야 되거든 돈도 투자를 해봐야 되고 약간 서바이버 하기,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제가 맨 처음에 핫도그TV 시작했을 때 현서재이 채널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싫어했거든요 왜 핫도그 스튜디오에서만 나오지 갑자기 현서재이가 핫도그TV 채널에 나오고 이러냐 그러면서 회사가 되고 이러는 걸 정말 싫어했는데 그때 제가 항상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하나였어요 무한도전도 폐지를 하는 마당에 핫도그TV가 폐지 안 할까? 제가 그걸 한 5년 전쯤에 우리 핫도그TV 길어야 3년 간다라고 제가 예언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아직 살아 있거든요? 다행히 산소호기 붙들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이게 유튜브의 생태계, 그걸 떠나서 MCN의 생태계 그걸 떠나서 전반적인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까지 다 설명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완전히 설득이 될 거예요 하고 싶은데 그걸 하려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해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희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라도 그걸 위해서 지금 제가 일선에서 물러나야겠다 네 일선에서 물러나서 뭔가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까지 설명을 한 적은 없는 거 같아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굉장히 저거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라고? 다크나이트 뒤에서 악당인 척 욕을 제일 많이 드시잖아요 욕은 제가 다 먹어요 욕먹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상관없는데 저는 뭐 약간 낭만가 약간 돈을 쫓지 않는 상관의 마음을 살피는 낭만가처럼 사람들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기동이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 체주부에서 그리고 여타 다른 채널에서는 유튜브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걸로 저희끼리 오래 고민하고 오래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진짜 아쉬워요 이렇게 뭔가 저희들 유튜브 안 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진짜 좀 아쉬워요 아쉽다 아 그 이상은 훨씬 이상이지 저희들 유튜브 하고 싶거든요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절대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현실을 너무 직시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런 선택까지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제가 빠르게 이제 구축해놓고 시스템 만들어도 2,3년만에 돌아올 수 있는데 2,3년만에 돌아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재승이랑 같이 세계여행 가는 게 목표고 하여튼 그러고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이제 고인이시니까 네 이제 고인은 가실 거고요 기존의 재미와 혹은 그 이상의 재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콘텐츠 면에서는 좀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 채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고 비즈니스 얘기를 좀 가볍게 해보려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 간단한 건데 제가 최근에 기러기둥지 특사권을 팔았잖아요 상품권 진짜 싸게 팔았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요식업이 거의 25%에서 30% 맞으러 남긴대요 아는 사람들은 알지 요식업 하는 사람들은 30% 남기면 그래도 잘 남긴 편 고정도 남기는데 우리 이번에 할인에서 판 게 27% 정도 할인에서 팔았던 거 같더라고 빠질 거에 안 남긴 건? 없어 없어 아예 없어 제로야 아예 안 남긴 건? 세금 떼고 인건비 떼고 다 최종적으로 하면 우리는 월세 떼고 하면 거의 안 남는구나 안 남기고 이 목표는 뭐냐면 이제 좀 알리자 근데 이제 사실 알리는 건 이미 많이 알렸어 우리 채널에서 그냥 알리면 돼 사실 컷살 필요는 없어 그냥 근데 어쨌든 그래도 팬미팅도 했고 좀 유의미하게 우리가 같이 성장시키는 브랜드니까 우리 그동안 같이 성장했었던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이거를 우리가 이익 안 봐도 되니까 한번 즐기셔라 진짜죠 좋은 의미로 하고 진짜 이벤트지 사실 하여튼 그런 취지와 좋은 의미로 했던 건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의견을 되게 많이 줬더라고요 메뉴가 고정이 돼 있다 예를 들어 저희는 돼지니까 고기 메뉴 놈이 무조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고기 메뉴를 좀 헤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메뉴를 좀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충격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 10만 5천원짜리를 7만 7천원에 파는 구성은 그대로 가요 그걸 드시고 싶으신 분은 그걸 드시면 되는데 이제 10만원짜리 그냥 상품권도 팔자 그러니까 10만원에서 와인 먹고 싶으면 와인 먹고 메뉴 3개 시키고 싶으면 3개 시키고 그냥 알아서 자기가 하면 되겠다 해서 그런 옵션을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지금 급하게 그거는 구성대로 팔고 추가로 10만원짜리 상품권을 7만 4천원에 다시 따로 판매를 개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할인으로 따지면 한 25%?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대충 그렇게 따지면 비슷해요 기존 걸 사신 분들 중에 혹시 이게 더 낫다 하신 분들은 빨리 환불하시고 이걸로 사셔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튼 다시 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의 이벤트거든요 10만원 선물권이잖아 그 썼어 남은 돈 있으면 어떡해 남은 돈 100원 남아도 그거까지 다 써도 돼 기간까지만 합정해서 3만원 썼다가 성수가 4만원 쓰는 거 상관없고요 3만원 남까냐? 용사해서 천원 썼다가 딴 데서도 2만 9천원 쓰는 것도 상관없고 이게 사실 실무자들은 정말 힘든 과정이거든요 하지 말자 그랬는데 진짜 귀찮아요 이게 잔액관리를 다 해야 되고 제가 일일이 다 수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이왕 할 거 제대로 사람들한테 한번 해 주자라고 해갖고 급하게 옵션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진짜 기러기 둥지라는 브랜드 자체 그동안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애초에 아 그래? 해본 적도 없고 해서 아마 다시 있기 힘들 그런 정도의 혜택이지 않을까 싶어서 꼭 이번에 해보시고 아 근데 이번에 진짜 비싸지긴 했어요 나는 퀄리티 진짜 높은 거 같은데 미슐랭 투슈타 셰프가 만들어낸 음식을 거의 만원대 하나에 만원대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기회 되시면은 그냥 분위기 좋으니까 데이트 할 겸 해서 여자친구랑 먹어보고 이런 게 진짜 맛있는 음식이야 이렇게 딱 멋있게 소개도 시켜주고 이러면 진짜 좋을 거 같긴 해 그 외에도 주당의 비결이나 뭐 이런 것들 사람들 그동안 너무 좋아가지고 또 언제 해요 또 언제 해요라는 문의가 정말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상시 판매를 열어놨어요 물론 프로모션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제품들을 이제 상시로 계속 올릴 거다 그래서 이거를 자주 방문해 주시면 뭐 세인트 존스 우리가 할 때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특가로 또 다른 크리에이터가 또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경우도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를 자주 방문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부탁인데 그냥 이런 물건 같은 거 팔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물건 같은 거 팔 때는 사실 거의 최저가선에 맞긴 해요 근데 약간 호텔 같은 것들에서 호텔은 만약에 5월 달 거를 지금 하는 것과 내일 하는 것과 4월에 하는 것과 5월에 하는 게 가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쩔 때 X닷컴이 싸고 어쩔 때 X닷컴이 싸고 어쩔 때 X닷컴이 싸고 어쩔 때 X닷컴이 싸고 다 달라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우리 구독자들이 크리에이터를 보고 국백을 했는데 뭐라도 단돈 천 원이라도 뭐 레이트 체크아웃이라도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뒷단에서 엄청 노력을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이건 컨트롤할 수가 없는 범이에요 이 모든 플랫폼을 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이번에 나라에서 숙박대전이라고 해서 3만 원씩 쿠폰을 뿌렸어 대형 플랫폼 몇 개에다가 막을 수가 없어 우리는 거기다가 또 그거 우리 어떻게 대처하고자 해가지고 우리도 우리 3만 원 자칫돈 태웠어 딴 데 나라에서 주는데 우리는 우리는 태웠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보고 구독자분들이 사는 분들한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미숙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지만 그런 거는 저희한테 얼마든지 CS 주시고 그리고 무조건 저희를 통해서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라고 믿고 우리만 사지 마시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갔는데 좋아 가고 싶어 했을 때 얼마든지 서치해보시고 더 싼 데가 있으면 거기서 사셔도 얼마든지 좋으니까 저희를 믿고 무조건 억지스러운 소비 하지 마시고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게 저희 크리에이터도 그렇고 우리도 좋지 네 채널도 그렇고 요거에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더 건전하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저희가 산다고 해서 무조건 속지 마시고 그 대신 그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집단에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한다 이거를 사람들이 정말 좋은 가격에 쓸 수 있게 부디 현명한 소비를 하셔라 마지막 인사 내용은 요 영상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요 영상은 마지막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잠시만 안녕을 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또 어제부터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시기에 언제 어떻게 또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인사를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조만간 여러분들과 멋지게 잠시만 안녕을 하는 콘텐츠로 그때 마지막 인사를 저는 하겠습니다 그때 저 또 울어야 되나요? 몰라 이제 내 닭똥 같은 눈물을 볼 수도 있고 모르겠어 내가 울지 안 울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도 아쉬워 진짜 하여튼 뭐 저희가 어제도 그렇고 요즘 크리에이터들 어떻게든 채널 열심히 더 재밌게 해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미녀PD의 정체를 제가 지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미녀PD의 정체입니다 저 PD의 이름은 주혜리고요 인스타 아이디 아이디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저도 인스타 아이디를 몰라요 인스타 아이디 들어가면 빅키니 사진 있고 그런 건 제가 알고 있긴 하거든요 인스타 아이디 한 번 공개할래? 아니요 유명해지고 싶진 않나봐요 혜리 이쁘다는 댓글 봤어? 네 어떻게 생각 들었어? 좋아요 좋답니다 3월 달에 길을 중지에서 자기 생파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여러분 가시면 저 친구가 비 섞어 나와가지고 이쁜 친구들이 많대요 자기 피셜이에요 여자들이 친구들이 이쁘다고 그러는 건 믿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어쨌든 저 주혜리 씨는 사실 PD는 아니고요 저랑 같이 미팅을 다니고 저랑 같이 돌아다니는 이런 표현 쓰기 조금 어렵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제 똘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 여기가 여러분들 모두 지힛